인사합시다 얘들아, 인사해라 얘들아, 얘들아 잘 다녀오겠습니다 서울, 대구, 대구도 우리꺼 서울 내꺼야? direction 이건 브라질이 좋아서 어디 가요?! 아프다 숙여서 독차 명문이 먹고 싶어했는데 소떡소떡 왜 하면 안 돼? 숙여서 독차 약 2시간까지 치지 눈에 계십니까 아, 아, 곧 두근데 어머니 헐 저희code 기록버지? 아, 8명이야 괜찮을까요? 참깨수티 상자 하루빨리 발송 좋고는 소리가 느껴졌어요 원래 뭐였네요? 원래는 되게 작았지 들어가기 전 한 번 지호가 문 안패에서 딱 그것만 하면 완벽한데 여기 그걸 못한다 저팔리도 못한다 들어가서야 돼 들어가서는 저팔리도 해야할까? 나 그냥 한 번 해보네 네 나 그냥 왔어요 왔대요 그게 신기하지? 미쳐 오늘 춤을 잘 하긴 했지만 노래하고 비보이는 약간 실패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라 해야 돼? 일단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오늘 어땠는지 긴장 엄청 됐어요 안 떨려 떨리 안 멈춰요 절대로 진짜 떨려 진짜 평소에 하는 그거 긴장 푸는 거 다 했는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공을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게 조금 기다리면서 조금 쉬었나봐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빅사리를 했어요 많이 긴장됐는데 기획사 건물에 처음 가봐서 많이 신기했어요 유진이 춤을 보고 소름 돋을 뻔했습니다 오늘 너무 잘 췄어요 유진이? 네 네 진짜 유진이 춤을 보고 진짜 유진이 춤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제 두 번째 노래 고르라가 가사를 기억이 안 나서 울었잖아요 춤은 틀리진 않았는데 각지 틀린 부분이 많았지만 괜찮아요 자 하나 셋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이어채 일어납니다 일단은 ov전에는 일단 차를 차자마자 과자 3개를 먹고 그다음에 후계속도 다 이렇게 저렇게 스톱 우동도 먹고 어디서 더 먹을려있다가 아쉽게 출발해야되서 그냥 먹고 그리고 매일이거든요 그래서 날 출발해서 다시 또 휴게소 또 돌려서 거기서 다 기다란 바쁘지 않게 먹고 다 끝나고 날 돌아오면서 밥 먹고 또 입고 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부족해